한덕수하고 한동훈 두 한실을 날리는데도 전투력을 발휘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김성의 비사관, 김한두면서까지 조선 여성 절반은 성노래였다는 기가 막힌 마음을 계속 일삼고 있는데 그 자는 사퇴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성은은 말로 사람을 죽였지만 실제 간첩사건을 조작한 이시훈이는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성추행을 두 번이라는 걸로 확인되고 버젓이 자기가 발표인 시에다가 지하철 성추행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라고 쓴 최측근 윤재순 비서관은 강행할 모양이에요 국종원 기자실장도 정치검찰을 시킨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제가 국종원장도 검찰 출신 시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전망이 바로 맞았던 거예요 김규원을 시킨 거 안전빵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세월호 참소 때 사건을 조작한 사람이에요 황당한 사람을 시킨 것도 모자라서 그래서 인터폴 수백까지 됐던 사람입니다 김규원이요 그런데 허수아비, 얼굴마담 김규원 내세우고 그 다음에 기조실장, 기조실장 핵심이거든요 넘버2거든요 기조실장을 정치검찰 출신이 시킨다는 거예요 조남관이를 시킨다는 의혹도 나오고요 지금 민주당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비대위에서도 많은 논란을 만들는데 논란은 최소화하고 전투력을 통합을 극대화하고 전투력을 극대화시켜야죠 그래서 한 50%는 지방선거 지원에 이재명, 박남춘, 김동현, 송영길, 사도마차 지원에 50%는 이시원, 윤재순, 한동훈, 한덕수 같은 사람들 날리는데 총집 중이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민주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김동현을 만나서 활짝 웃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의례적인 웃음 정도야 의례적인 미소 정도야 만났는데 그 앞에서 야! 당신은 주가 조작범이야 당신은 특검이야 내가 당신을 구속시킬 거야 이럴 수는 없죠 친만찬장에서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친만찬장을 거부한다고 봅니다 친만찬장은 초화 만찬장을 왜 갑니까 거기 항의 표시로도 초화 만찬이라고 공격했죠 민당에서 비판했죠 정당한 비판이었거든요 굉장히 그다음에 신라호텔 영빈관 옛날에 2등 방문을 추모하던 곳 장소의 성격도 안 좋아 야당이라면요 그러면 거기는 거부했어야죠 호화 만찬에 뭐 하러 갑니까 취임식도 안 하고 취임 예산도 단 한 푼도 안 썼던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당신은 시작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가니까 일이 생긴 겁니다 가면 사람 앞에 두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바로 앞에 제가 만약에 윤호중이나 갔다면 저는 갖고 와서 이렇게 한 번 했을 사람입니다만 김건희 씨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 꺼냈고 사진 한 번 찍읍시다 했을 사람이지만 배포가 적은 사람들 그 인간들 못할 게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 가질 말아야죠 안진건 소장이 화가 났어요 가가지고 저 같으면 영빈관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것도 무속 비선 세력이 지금 영빈관 옮겨라고 하지 않았느냐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 그래서 신라호텔 2등 방문 추모하는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가 구 땅이냐 했을 것 같아요 불법불떡 권력남 윤석열 경고한다 했을 것 같고 이런 자신 없으면 가지 말아야죠 김건희 구속처벌 자신 없으면 가지 말아야죠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들의 뜻 마음을 잘 받아 안아서 정치를 잘해야 되고 견제 잘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견제 핵심이 무엇인지 저희가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추경 예산안으로 더 확실하게 민생과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편에선을 하는 겁니다 더 늘려가지고요 예를 들면 지금 치약계층 가구 227만 가구한테 100만 원이라고 윤석열 아까 발표했는데 이것도 치약계층 가구 한 3, 400만 원 좀 늘리고요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외에 소득하이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까지 좀 늘려서 전국민 재난전금 이번 추경에는 관찰이 안 될 테니까 사실 전국민 재난전금은 2차로 줄 때 됐죠 2년 반간 우리 국민들 다 같이 고생했는데 전국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이면 15조거든요 20만 원씩 10조 10조 정도 쓰고 그다음에 치약계층 한 300만 원 가구에게는 100만 원 추가로 주고 지자체와 협조해서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550만 명 중에서 진짜 고소득 전문지 자영업자 한 50만 원을 빼면 500만 명한테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민정양이 이런 거를 좀 싸우라는 거 더 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한 진짜 오늘 한동훈 윤석열이 오늘 또 무슨 의회의 주인이 그러면서 국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한동훈이 오늘 임명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오늘까지 보고서 제출 시한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면 오늘 내일 내일 강행하겠죠 내일 아마 임명할 거예요 오늘까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 오기 전에 한동훈 3차 고발도 하고 왔습니다 3차 고발이요?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전구소 그 무슨 과학경시대에 나가가지고 상을 받았잖아요 딸이 그 과학경시대에 한국시대에 호원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것은 일종의 제3자 뇌물 같은 성격인 거죠 여기 있다 딸에게 스펙을 쌓아주고 그 과학경시대에 한동훈 부방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돈을 대주고 뇌물죄 그 다음에 앱도 사기 쳐서 출시했잖아요 200만 원 주고 200만 원이나 주고 그건 대회 규정 명맥가 어겼잖아요 유기위한 업무방해죄 그 다음에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을 받았다는데 그 상을 받은 게 이른바 한동훈 딸이 주도했다는 단체에서 보육원에 2만 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딸이 한동훈 딸이 2만 시간 했을 리는 없고 그러면 그 조직이 2만 시간 했다고 한동훈이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도 몇 명이 안 될 때 했는데 2만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딸이 지가 했다고 그것을 경력에 제출해서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을 받았다 그 다음에 프리덴 시장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건 업무방해야되는 겁니다 인천시장상 서울시장상은 공무집행방해가 되고요 프리덴 시장상은 유기위한 업무방해야됩니다 한동훈 딸이 아니라 봉사단체가 2만 시간에서 기록을 했는데 대표로 한동훈이 받았다 한동훈 딸이 받았다 이것도 사기죠 그럼 그 단체가 받아야 되는 거죠 한동훈 딸이 받았어요 근데 그 단체가 2만 시간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한 것처럼 한동훈 딸이 자기 혼자 한 것처럼 속였으면 이것도 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체가 2만 시간에서 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했는데 단체가 2만 시간이 안 됐다 이건 윤석열 한동훈에 놀리면 최강욱 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조국 전 장관 아들이 16시간 인터넷하고 그걸로 업무방해로 지금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과장됐다고 16시간이 16시간 한 거에서 과장됐다는 게 얼마나 과장됐다는 것인지 세상에 몇 시간 과장으로 기소를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딸은 2만 시간이거든요 2만 시간이 어떻게 나왔는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봉사단체 2만 시간 제가 봉사단체 TOP라 했는데 POT입니다 POT 죄송합니다 Peace of Talent 네 Peace of Talent 네 노트북 중 단첸데 그렇죠 피스 저기 여러분 평화의 피스가 아니고 조각의 피스입니다 발음이 죄송합니다 Peace of the Talent 여기서 POT 그래서 뭐 재능 나눔 그래서 같이 봉사할 동안 했다는 건데 2만 시간 거의 엄청난 시간인데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2만 시간 나올 수가 없고요 개인이 하면 하루 8시간씩 5일로 해가지고 40시간에 주 50이고 10년 정도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2만 시간은 그러니까 한동훈 딸이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10만 명이 같이 해야 1년에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그렇죠 그다음에 몇 명이 2만 시간을 합쳐서 했다고 한동훈이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허어거니제이션 그녀의 조직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2만 시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뭐 합니까 바쁘죠 수업 듣죠 학원 다니죠 그리고 특히 이 사람들은 지금 논문도 많이 있어요 귀족학교 체득학교에서 1년에 학교 5천만 원씩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고 있었는데 맨 논문 작성하고 있고 표절하고 앱 개발하고 돈 주고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2만 시간 합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했던 단체가 했던 둘 다 믿기 어렵고요 둘 다 미달했을 것이고 단체가 2만 시간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한 것처럼 내가 상 받았으면 또 단체가 안 받고 지가 받았다면 다 이건 위계인 거죠 그런데 한동훈이 반성도 사과도 인정도 안 하잖아요 끝까지 도대체 원국민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았던 국민들 중에도 지금 보세요 청와대 내각 그다음에 속속들이 법제처장 보훈처장 여러분 보훈처장을 정치검찰 출신권을 보셨습니까 박 기자님 기억나세요 보훈처장은 전직 명예로운 군인들 존경받는 군인들이 다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박민식 전 의원이 이번에 보훈처장 정치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사실은 분담감에 나가려고 했다가 안철수 전 의원장이 나오니까 후보 사퇴했죠 선거에 윤석열이 지금 개입하고 있죠 당선인 시절에 엄청 나뉘었죠 선거법 사실상 이반이라는 지속받았죠 그 다음에 강용석이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은혜 공격하지 말고 김동훈 경계를 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강용석이 밝혔잖아요 이건 탄핵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기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 했다가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이 지금 당선인 시절 아예 당선인 사실상 공무원이나 다름없는데 노골조 선거는 능했죠 공천도 개입해서 김태흠한테도 개입하고 다 했죠 심지어 이번에는 강용석한테 전화까지 해서 무소속인데 심지어 무소속한테 전화해서 자기 당도 아닌데 김은혜 공격하지 말고 김동훈 경계를 이건 완벽한 탄핵감이죠 이게 사실상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 발언도 있었지만 이거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 어떻게 지방선거 유권자들한테 비춰질지 봐야겠지만 계속해서 인사 문제 또 추경 문제도 그렇고 약속 파기 논란도 그렇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병급여도 집권하자마자 모든 사병행이 2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해 5년 후에 5년쯤 냈을 때 병장만 200만 원이라고 얼마나 심각한 공격하기가 그것도 자산영상 프로그램 더해서 그렇게 목돈 만들어주는 걸로 하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